아 감독님이 실패하셨던 이거를 우리 세형이가 가능할지 자 바로 시도한다 감독님도 실패한거기 때문에 감독님 한 다섯번 했잖아요 파이팅 이거 진짜 짠게 아니잖아요 됐어요 됐어요 오 나 전율해보네 선생님 표정 어떻게 해요 서영아 현정아 선생님에게 이렇게 지도를 받아 봤는데 어때요? 현정아 선생님께 배웠으니까 이제 유빈이와 시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음 전국대회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유빈이가 나왔을때도 감독님하고 경기를 해가지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오늘 우리 서영이에게도 현정아 감독님과 시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? 감사합니다 서영아 그러면 감독님은 5점을 내셔야 되구요 그리고 서영 어린이는 1점만 획득하게 되면 오늘 대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요 지금 살짝 감독님이 갈등하실래요? 가능한가 이거 서영아 잘 화이팅 시작 시작 갑니다 갑니다 1점만 내면 돼요 김서영 스피린이 제일 들어갔어요 1대0이죠 현정아 선수 김서영 1점만 내면 됩니다 주고받죠 어 들어 어 들어 안 닿았어요? 안 닿았어요?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저렇게 선생님 앞에도 스메씨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되나요? 잘 잘 좀 하세요 떨려요 지금 스파이크 왔을 때 표정 보셨어요? 놀랬어요 놀랬어요 미안해 서영아 자 화이팅 자 바로 바로 기술 들어가죠 자 바로 바로 기술 들어가죠 됐어 저거 좋아 됐어 저거 좋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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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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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Con containing vomities 박장님하고 인사 인사 감사합니다 축하의 김석님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두 친구가 잘 크면 곡식을 하는 환상적인 분위기 복식uca지 신 irgendwas 이 올림픽에서 생일 유빈이가 모두 우리 탁구 대둘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금방수가 필요합니다. 수영 씨, 하나 씨, 규리 씨, 스타킹 5년 만에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나타나도 합니다. 말도 안 돼요. 오늘 스타킹의 새 역사로 수술, 위대한 도전 여러분들의 금방수가 필요합니다. 아, 뭐야? 어, 뭐야? 뭐야? 네, 뭐야? 내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해. של호 씨 아니에요? 가족이죠, 스타킹 가족이야. 일단 최은호 씨를 환영해 주시면 됩니다. 최은호 씨, 아닙니다. 오늘 너무 무리스도 셨어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니 저희가 홍콩 영화에서 물 걷는 거 이거는 전부다. 와이어를 매달아서 하는 거잖아요. 와이어 타겟 되는 거에요? 가세요 그러면 그냥. 사태지는 좀 예상해 주세요.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보면 수조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물이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. 그리고 깊이를 보니까 딱 채우는 머리 위까지가 딱 되겠어요. 실제 물 실제 물. 이 물 위를 그냥 두 발 이렇게 끌어간다고요? 네 그냥 걷는데. 물이 빠지기 전에 찹쌓기. 아 이렇게 이렇게. 마치 광고에서처럼. 제가 도전해 볼까 합니다. 잠시 후에 홀딱 젖은 모습을. 만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백포입니다. 백포입니다. 회전 diseases 아시아